어젯밤 넌 죽을 수도 있었다. 누군가를 죽일 거면서 어찌 저는 살기를 바란단 말입니까? 네가 이런 마음으로 산다는 걸 그놈은 알고 있느냐? 놀이개 네 거야? 물건을 하나 찾아봐 줄 수 있겠느냐? 아까 그 놀이개 있잖아. 그거 어디서 난 거야? 너는 한양서 노는 거라고는 그네뛰는 거밖에 모르지? 섬 촌뜨기 주제에 누구더러? 내가 집채만한 파도 타는 걸 네가 봤어야 하는데. 지금 갈까? 바다 보러?